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워낙마드 귀마을이고 이런 걸 동네장기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한이 두는 거. 네, 변형포진. 맞춤 대응으로 가겠습니다. 홀릭님, 라면 드시다. 주무시나요? 일단 차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차를 빼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둘려는 수가 사실은 이거였거든. 이렇게 됐을 때 주고 억지 않고 한 턴 더 뻗겨볼게요. 이렇게 빠지는 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사까지 주고 네, 사까지 주고 왔을 때 상으로 한번 더 때리겠죠. 때린다. 아, 양득.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좀 당황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황하는 속에 연기를 하면 말을 떠서 양거리가 오겠다. 근데 차장에 선수가 있어서 이거죠. 제가 노래도 좋네요. 상대도 아마 만약에 마가 떴으면 차장을 치고 말을 먹을 거잖아요. 이거는 포를 키우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표정 치고 자로 표 잡고 상대 마까지 잡겠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포도 위험하고 왼쪽 마도 위험하고 싹쓸이 당하겠네요. 이거 그냥 올리면 되고요. 네. 싹쓸이 해야죠. 지금부터. 상 두 개를 치워버리고 우린 3조를 주는 대신에 이렇게 와, 괜찮네요. 조수 좋네. 완벽하게 완벽하게 끝내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나봐요. 고민이 되겠죠. 그렇다고 저 포를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 먹고 마 잡으면 이제 귀포로 와야 되는데 귀포로 오면 외통이니까 귀포로 못 오고 못 오죠. 차로 지키면 아무것도 못 지키고 네. 아무것도 못 하죠. 포 하나만 지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마 먹고 장군 한번 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장군 치면 외통이네요. 상대가 차로 왔다 장을 한번 칠 거 아니아니 네. 표에서 왼 차장 치고 오른 차장 치고 네. 끝났네요. 끝난 것 같아요. 장군 장군 치고 사로 막아야죠. 끝났나? 네. 끝났어. 네. 끝낼게요. 깔끔하네. 50수가 안 걸리네. 기권 누르겠죠. 아 안 누르네. 끝. 49수. 컷. 네. 깔끔해. 전 이겼습니다. 이거 멋있어요. 진짜 이거 멋있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 잘라서 올려도 돼요? 아 그럼요. 이대구곤 유튜브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번 손목을 써면 삼시가 아니네. 여러분 울려보 행마래요. 하하하.